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엄마가 바람이 나가지고 지금 남자하고 살아요? 나간네? 바람이 나오는가 지금 지는 내 후처거다 후처인데 지는 낳은 자식이 거다 지는 말은 그 있다 얘기를 하는 거는데 엄마가 마음이 다 떴어 아빠한테 마음이 많이 떴어요 욕 한마디 했다고 짐나갈 것 같아 우리 여자가 가지고 누가 불타입겼어 거짓말을 나한테 너무 정하니까 조사니까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는게 돈 문제부터 남자관계 이런 것들 날 일맘부터 못살았는데 이제와가 밝혀니까 음 음 이 재혼한지 얼마나 됐어요? 25년대 45년대 근데 엄마가 아빠만 보면 이 가슴이 콩닥거리 사서 그 자기가 죄를 몸 잡겠대 그러고 나갔어 지금 돌아올생각이 없다 그냥 놔주이소 놔주는게 답이고 바람이 났다 안 났다 그런걸 떠나서 나한테는 지금 냄새가 나 어 그럼 지금 누구하고 있는 것도 안 나와요? 누구하고 있는 것까지 알면 내가 신이게 아니 그런게 나오는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나갔는지 얘기를 하는거잖아 바람이 났어요 바람이 났는데 마음의 바람이 확 이었단 말이야 어? 그리고 조상에서도 별로 그렇게 맛 이렇게 두리를 붙여놓으려고 한것도 없고 응? 티격도 계속 났었고 엄마가 많이 참았네 이 이 이 여자분이 응?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가 모르겠지만 욕 한마디 때문에 나간게 아닙니다 남자하고 돈 수도 있는거 하고 어? 어 생활비를 주냐는 150만원 주냐 둘이 먹고 사는데 충분하거든 친구들하고 모임을 해도 적어도 우리나라에 되면 2명이잖아 그러면 충분하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60만원을 보험을 내 모르게 생긴 보험을 내가 자기는 몸이 안좋았거든요 폐에 문제가 생겨나고 그랬는데 그것까지 모르게 비신신거 같아 그 엄마 꼭 마음이 어디 이 뭐라해야되나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나가지고 아빠한테 돌아올 생각을 안한다 미안하다 아빠 어 이제 좀 마음을 접으래 응 바람 나는건 확실합니까 응 그것도 그럼 옆에 뭐 바람이 나서 남자가 있다든 보인다든 그런건 안보여요? 남자가 보인께네 내가 바람이 났다는거지 응? 지금 그 남자가 있어요 좀 젊은 남자입니까 나이고 한사람이 의심하는 남자가 있는데 그 맞다 젊은 남자요? 아니 상관없어요 남은 뭐 이제는 뭐 남자 맞아요 남자 맞고 그 남자 좀 젊은 사람입니까 뭐 좀 나이가 왜 그런거를 물어봐 그런거까지는 한사람이 의심이 가는 사람 그러면 그 뭐 뭐 아빠 내가 다른거 말하지 말고 잊으랬죠 이 엄마는 지금 아빠한테 마음이 다 떴어요 어 내 살길 찾으세요 어? 지금 그 엄마는 마음이 다 떴어 어 아빠한테 매력도 없고 아빠를 보면 그냥 몽스비치기 싫대 어 그러니까 그냥 내 이제 아빠가 상처를 받는건 알겠지만 아빠 싫다니까 낳아주세요 인연도 아니었어 관리회사였어 그러니까 바람은 서류에 서류상에도 다 돼있는거야 지금 혼식 그거 아빠도 무섭까지 갖고 나거든 완전 기획적으로 아빠도 무섭까지 다 갖고 나거든 그래서 지금 나가자마자 이틀만에 휴대폰 바꿔버리고 차 외제차 함께 사고 지금 그 저거 나가자마자 위로자로 돌아오고 돈에 손실이 있겠는데요 아빠 맞죠 그래 또 위자로 또 청구도 없고 미쳤는갑다 무엇을 다 잡아놔야 되겠네 그 지가 우리는 이제 지가 변호사를 사기만 받을래지 그래 우리가 막 변호사를 사야 그게 내가 뭐 내가 비자를 청구하도 돈이 깨지겠다 아빠 돈 많이 깨지겠다 지금요 응 사람한테 치이고 돈에 치이고 응 이거 잡아가지고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적 싸움을 가야될 것 같아 가야될 것 같고 어 뭐 그럴려면 아빠가 증거를 많이 그거 해야되겠죠 어 지금 증거 수집하고 있어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 바람이 나도 단단히 난 것 같아요 지금 그 남자하고 사네 남자하고 사는지 여자하고 사는지 어쨌든 바람이 났다고 아빠 그게 궁금해서 오신 거잖아 이상하게 바람을 지금 몇 번 피웠는데 그럴 때마다 나한테 다 걸린 기라 그러니까 어 지금 우리 할머니가 봤을 때는 아빠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갔어 뭐에 홀키 갖고 지금 나갔단 말이야 어 그러니까 그거를 돌릴 마음도 없단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어쨌든 내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는 뭐 법적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방법밖에 없고 어 내가 그런 것까지도 다 욕심을 내리겠다 하면 그냥 보내주는 거고 아빠한테 지금 어쨌든 손해가 자꾸 봐지니까 아빠는 법적으로 싸우려는 마음이라도 있는 거잖아 법적으로 싸울 것 같으면 문서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치고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돌릴 마음은 없으니까 마음 접으시라고 그거를 말해주고 싶어요 음 그리고 공장에 있는데 내가 지금 언제 정도 은퇴를 해야 되는가 힘 닿는 데까지 아직 아빠 고장고장 해가지고 오랫동안 할 수 있음께네 예 힘 닿는 데까지 하세요 작년 폐결이 걸려가지고 약 잡수시고 약은 이제 병가 났어요 다 났고 한데 내건강 챙겨있어 그 마음의 병도 들어오고 그럼 나오면 뒤에 여자가 있겠습니까 돌여자가 뭐? 여자한테 자꾸 치이고 아빠가 밤에 들어올 사람 이게 힘이 들어 내가 참 해보니까 그게 힘이 들어 자식들 낳아봐야 소용이 없지 자식들 낳아봐 며느리와가 해주는데 미안하니까 부끄러워 내가 뭐 진짜 그래 혹시나 있으면 뭐 할매라도 아니 돌 몇 월달은 혹시 돌 사람이 몇 월달은 하하하하 아이고 아빠 저쪽 정미나 다 잘 해놓고 지금 여자가 들어왔다가는 네가 바람났네 하고 역방향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 여자는 그렇게 하고도 남을 여자라 그러니까 정리나 단돌이를 다 잘 지게 넣고 인연을 만들어주세요 하든지 인연을 만나러 댕기든지 하지 뭐 꼭 일 안하고 여자 만나러 댕기고 이렇게 할거 아니잖아 뭐 요새는 아버지 무지마 관광이나 산악기 이거 반 접어가 있으면 짝지 없음 짝지 없음 짝지 없음 뭐 그런거라며 그럼 그렇게 시간날때 가면 되지 짝지 없음 나이 64살들 아빠 이 사람 벌 받아요 벌 받으니까 걱정마요 그 바람단 사람한테 뒤통수 맞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마음 놓고 그 서류 그거나 단디 챙기소